그리고 그 가야금 선류랑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약간 오리엔탈 느낌이 나기 때문에. 은정이 언니 저랑 같이 합동 공연해주세요. 완전 땡큐지? 그리고 우리는 한 박선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날 찾아오실래? 어서오세요. 당신을 기다렸어요. 라이라이야. 어서오세요. 당신이 꽃이 될래요. 사랑의 꽃이 될 때요. 고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 나누면 니힐라 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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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라야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니힐라 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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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라야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와 와 와 와 와 와 저는 이런 반주에는 노래를 처음 해봤는데 아까 그 전주가 딱 들어갈 때 내가 여기다가 목소리를 넣는 게 약간 오염스럽지는 아 너무 망설여지면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노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와 와 와